네,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매주 월요일엔 라이프 백과사전을 꺼내서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 카페를 가면요. 주문하신 아메리카로 나오셨습니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일상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이 말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 문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의견도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데요. 고쳐쓰자 이런 주장이 등장하는 만큼 잘못된 말 같은데 계속 쓰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생원에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입니다. 진짜요? 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고 팬입니다. 모든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고 있었고요. 네. 뭐 형제 씨를 그리워하면서. 왜 이럴까요? 어른이들의 이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실 그런 시간인데. 네. 저도 이렇게 게스트분들 소개할 때 신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를 떠올리니까 이 문장은 좀 이상하다는 게 더욱 느껴지거든요. 아메리카노를 뭔가 받들어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마시고 싶을 때는 받들어서 모셔야 마땅합니다만 사실 조금 그래요. 네. 좀 이상하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비틀어 말하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굉장히 높이는구나. 배금주의 사상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약간의 자조적인 이야기가 생각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좀 이상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잘못된 표현을 사용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아주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좀 퀴즈 애청자분들의 의견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커피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들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하긴 하거든요.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처럼 이건 좀 이상한데 싶었던 표현들. 담으로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 창도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문자 참여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맞아요. 많이들 보내주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좀 이 말 정말 이상하다. 누가 얘기했던 것도 되고요. 누가 지적하지 않았지만 내가 좀 약간 듣기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좀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한번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돈을 내고 거스럼돈 받을 때 여기 거스럼돈이십니다. 이런 경우도 자주 접하고. 특히 이것과 지금 유사할지 모르겠는데 아나운서가 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애청자분들께 지금 신지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애청자분께 이렇게 게스트를 님으로 올리는 그런 것도 있어서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너무 많은 큰 힌트를 줘서 더 문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의도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얘기를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막 열심히 무슨 글을 쓰고 있다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분명히 제 연구실로 전화를 했거든요. 저는 연구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연구실에 계실까요? 연구실에 전화를 해놓고? 연구실에 계실까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혼이 빠진 상태로 글을 쓰다가 전화를 받으니까 갑자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지? 보통 우리가 연구실에 계실까요? 그러면 누군가 제3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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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앞에 무슨 말을 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쪽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잘 들어보니까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한테 전화를 했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어디에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힌트라고 하셨는데 더 미궁 속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미궁 속으로 빠지나요? 더 헷갈려요? 보통 리을까요 의문문을 쓸 때는 우리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모두 다 확실하지 않을 때 뭐뭐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제안을 할 때도 그런 말을 쓰잖아요. 어디에 갈까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는 듣는 사람이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연구실에 있고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연구실에 계실까요? 몇 시까지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의 어떤 판단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주어가 저라면. 그렇군요. 그래서 왜 그럴까? 분명히 그런 뜻은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너무 웃겨서 지금 3582번님께서 문자가 왔는데 감자탕 뜨거우십니다. 진짜 많아요. 네. 감자탕 뜨거우십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진짜. 정말 우리가 좋아하고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손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앞서 얘기했던 그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바꿔 쓰자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잘못된 문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왜 그 얘기가 나온 게 수십 년이 됐어요. 정말 잘못됐다. 그런데 왜 못 고칠까?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좀 풀어가 보자. 이런 거고요. 정말 궁금한데. 네. 또 이제 좀 이상한 말 있잖아요.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서. 뭐뭐 하지 말입니다. 아 그렇죠. 네. 군대 다녀오셨죠? 지금 다녀왔는데 0931번님도 뭐뭐 하지 말입니다. 군인어법 이상하다고. 아 군인어법 이상하다고. 저도 군대 헌병 만기 제대했습니다. 아 네. 그 저기 왜 그럴까요? 뭐뭐 하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뭐뭐 하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틀리지 않아요. 일부러 틀리지 않고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 틀린 게 계속 정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냥 그 사람이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왜 이상한 말을 써? 이게 아니라 왜 그런 이상한 말을 쓸까? 우리가. 이게 나타내는 거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 제가 볼 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대표적으로 늘 얘기하는 사물존대. 왜 사물존대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존댓말 그러면 이제 높임법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는 높임법 굉장히 발달된 언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화하는 장면을 보면 이제 우리 언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화자, 청자가 있죠. 발화 장면에 뿐만 아니라 문장 안에는 주어하고 그러니까 주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목적어처럼 객체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이렇게 중요한 3자가 있는데 청자,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문장 안에 있는 주어, 주체,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 같은 객체. 이 3가지를 다 높일 수 있는 대상이 되면 화자와의 관계를 다 따져가지고 높이게 되는 이런 매우 복잡한 언어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어렵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가 말하는 사람보다 높을 때 주체존대라고 하고 그 주체존대의 형태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시를 가지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가 이상한 건 나오시다의 주어는, 주체는, 문장 안에서의 주체는 아메리카노잖아요. 그런데 아메리카노는 화자하고 비교할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생이든 주인이든 아메리카노를 내주는 사람보다 물건이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건을 높여주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존대가 좀 이상한 표현이 되는데 왜 이런 표현이 되느냐 사실은 아르바이트한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2천 명 이상의 알바생을 대상으로 한번 물어봤대요. 그래서 혹시 이런 종류의 사물존대, 잘못된 사물존대를 써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명 중에 4명 거의 80% 이상이 써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무 중에 무엇을 높이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엉터리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을 극도로 높이는 이런 엉터리 존댓말에 대해서 감정노동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68.4%, 70%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주인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혹시 이런 말, 틀린 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알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귀가 쫑긋하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틀린 말을 하냐.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얼핏 든 생각은 손님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라고 시를 안 쓰면 화를 내는 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그 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100원이세요라고 얘기해서 내가 문법을 틀리는 사람이 되는 게 낫지. 내가 이거를 100원이에요라고 얘기해서 왜 나한테 시를 안 붙여? 이 사람 나를 존중해 주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물해? 이렇게 비난을 듣고 그래서 이 업장에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 안에 말 그대로 가불관계가 철저하게 형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감정노동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답변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법성이 공손성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좋은 말씀 같아서. 문법성 그러니까 이게 비문법적이다 이걸 알면서도 그 비문법적인 말을 쓰는 이유는 내가 저 손님에게 공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먼저고 또 공손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안 그러면 불쾌하니까. 그래서 내가 비문법적인 문장을 써서 비난을 받는 것이 그래서 내가 비문법적인 문장을 써서 손님이 만족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기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그게 결국은 일상의 갑질이 아닌가. 왜 우리는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 말에 만족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화두를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언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보면 참 갑질 굉장히 많잖아요. 손님이 하는 갑질들. 오늘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문화 현상들이 언어에서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바꿔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문자들이 조금 들어왔는데 대체로 진짜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맞습니다. 4593번님께서도 마트 직원이 오실게요 가실게요 뭔가 좀 어색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오실게요 다음 손님 오실게요 다음 손님 가실게요 혹은 뭐 병원에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주사실로 이동하실게요. 네 뭐 다음 누구님 들어오실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죠? 그냥 이상한데? 그냥 이상하죠. 왜 이상한지는 그게 이제 언어학자들이 관찰하는 것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요. 왜 오실게요는 이상할까?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 또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또 그것도 서비스 장면이거든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으려고 하면 돌아누우실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하는 분들은 주사를 놓는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이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사실은 돌아누우실게요가 아니라 돌아누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돌아누우세요. 돌아누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돌아누워주세요는 명령문이에요. 돌아누워주세요는 명령문이에요. 행동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는 원래 명령문을 사용해야 돼요. 행동을 요구해야 되니까 돌아누워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명령문은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굉장히 무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손님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그래서 명령문은 아무한테나 잘 못 쓰잖아요. 명령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불쾌해지는 이유가 어디다 명령질이야 나한테 하라 말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명령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령문을 대신에 다른 종류의 문장을 써서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죠. 그적인 것이 의문문이에요. 창문 열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창문 열어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의문문을 써서 명령문 대신에 해서 좀 더 공선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돌아누워줄래요? 그럼 그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또 아니 나한테 왜 질문을 하고 그래? 나 돌아 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불편해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평서문으로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 누우실게요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상한 말이군요. 왜 이상한 말이냐면 원래 리을게요는 주어가 1인칭일 때만 사용을 하거든요. 나 이거 할게.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약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인칭에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한테. 돌아누우실게요는 너 돌아누우실게요예요. 환자분이 돌아누우실 건데 내가 돌아눕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돌아눕는 거죠. 그러니까 2인칭에다가는 리을게요를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쓰는 걸로 해가지고 공손한 표현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공손한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그것도 결국은 일상의 갑질의 결과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긴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뭔가 진행자가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계속 배우는 자세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지금 조금 전에 또 이런 말씀 굉장히 저도 가슴에 좀 와닿는데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겼다라고 하셨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양이 바보님께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방어적 사물 극존치. 그러네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랑 좀 다른 이야기인데 2496번님께서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거요? 옛 어르신들이 아이고 비가 오시려나 봅니다. 이런 건 뭐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자연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사회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앞서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각 매장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캠페인도 사실 펼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엉터리 존댓말을 없애는 건 이 말을 듣고 있는. 맞습니다. 결국 고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 아니라 손님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물건을 사면서 혹시 갑질의 권한을 사려고 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그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늘 들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칭찬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코노 알림께서는 엄청 신박하다고. 사실 저는 오늘 주제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들어오긴 했었는데 이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담겨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자꾸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언어는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울을 왜 비춰볼까요? 나를 좀 더 단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언어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 습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이야기 나누는데 조금 결론으로 기교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점이나 가면 어떤 자세로 좀 취해야겠습니까? 일단은 반말을 하지 않아야겠죠. 반말을 하지 말라. 그게 결국은 말에서 오는 위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도 반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존중해주는 태도 서로를 존중해주는 태도 이거에 대해서 늘 생각한다면 언어를 쓰는 것도 조심조심하겠죠. 대하는 태도도 조심조심하겠죠. 그러면 이런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기는 그런 것들은 줄어들겠죠. 문법성이 공손성을 이기는.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기는. 아니 그날이 되기까지. 문법성이 늘 이기는. 늘 이기는. 저희가 한번 열심히 또 뛰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